이번 영상은요 G님께서 질문해 주신 Where do you? 라는 발음의 책 발음과 원어민들의 실제 대화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 기호를 보면요 W에 해당하는 발음은요 동그랗게 입 모양을 모으면서 약간 우우 하는 모양 만들 때 준비 소리예요. 그리고 펼치면서 우우 하면서 발음합니다. 우우 우우 예 그럼 앞에 짧게 약간 우우 하는 준비 소리 같이 나는 거죠. 그리고 E 소문자와 R이 오는 R 동반 모음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E 소문자 발음은요 턱을 아래로 떨궈서 약간 작은 애 모양으로 벌어질 만큼 벌리면서 에 라는 소리를 냅니다. 에 에 그리고 뒤에 오는 R은요 입술 살짝 내밀어지고 이제 혀뿌리 쪽을요 혀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서 이제 에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혀끝이 천장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혀의 양끝이 윗니 안쪽에 닿습니다. 그렇게 er 당기면서 그리고 앞에 이어서 같이 발음하면 air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앞에 워까지 합칩니다. wear 그리고 do에 해당하는 발음은요 did 하는 소리예요. 혀의 위치 혀끝이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의 공기를 막았다가 이제 내보내면서요 d 성대 울리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U 소문자 발음 기호는 입술 동그랗게 앞으로 좀 내밀어지면서 내는 소리예요. 우 우 그리고 소리가 약간 이제 앞에 강하게 뒤에 약하게 발음하면서 길게 합니다. 우 우 그래서 do do 라고 발음됩니다. 여기 점점이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j 소문자가요 이제 이어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턱을 아래로 약간 이제 밀어내리는 느낌으로요. 혀끝을 아랫니 안쪽에 대시고 턱을 아래로 실제로 밀어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민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서 이업 이업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유 소문자 여기 했고요. 그래서 이업 하는 소리와 우 이어서 유 유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것이 발음 기호 강형입니다. 강조할 때 발음 이제 천천히 발음할 때의 발음이에요. where do you 그런데 이제 대화할 때 좀 빨리 발음하죠. 더 편하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음할 때의 대화 발음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요. 이제 where 이렇게 두 리듬으로 발음이 됐다면요. where 약간 한 소리로 짧게 나는 발음처럼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where 약간 where 하는 소리처럼요. 그리고 두에 해당하는 소리도 d가 ㄷ 소리보다는 여기 보시면 flap d예요. 부드러운 d 또는 이제 리을 소리에 조금 이제 가까운 발음으로요. d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d 가 아니고 d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where do, where do, where do.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오는 you를 발음을 합니다. 여기도 you 하고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where do, where do, where do, where do, where do, where do, where do you 약간 이런 발음처럼요. 여기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where do you 라는 발음이 있고요. where do, where do you처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flap d 발음으로요. 그리고 더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where do, where do, where do 약간 약간 where do you도 이어서 한 소리로 나는 것처럼 발음을 해요. 이제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where do you live예요. 어디 사느냐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 같이 이제 대화 발음으로요. 대화 발음으로 빨리 발음하게 되면요. where do you, where do you 이렇게 되겠죠. where do you, where do you 약간 where 하고 er 하고 따로 소리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요. where, where 한 소리로 내는 겁니다. where do you live? 같이 해볼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 굉장히 또 이제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예, 이게 르, 유가 두 개가 나뉘지 않고 한 소리로 합쳐진 소리처럼 들리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더 빨리 발음하면요. 이제 여기가 아주 약해지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where you, where you live? 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를 아주 약하게 발음해서 그렇습니다. where do you, where do you도 아니고 where you live, where you live. 그냥 where you live, where you liv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두번째 예문입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예,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 출신이에요? 라는 문장인데요.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는 문장도 역시 이렇게 빠르게, 약하게 발음하는 게 또 있겠죠. 그래서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한 번 또 하시고요. where do you come from? 그리고 더 빨리 발음하면 where do you, where do you, 그냥 where do you, 두 단어처럼 발음하는 것 같이 들리죠? where do you come from? 또 이제 르 하는 이 두에 해당하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요.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아주 약하게도 발음을 합니다. 이런 소리 다 알고 계셔야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Pretty much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그만큼 영어 수술과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